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1도 못해서 자기 마누라를 그냥 완전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벌어지는 거지같았니? 그래도 이 언니 덕분에 나는 살았지 뭐. 원제 가족회사 며느리 관찰한 직원의 이야기 전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지내면서 며느리가 바보 등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직접 겪었고 봤고요. 언젠가 이걸 판에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내일이 휴가라 이렇게 뜻인물에 몸녹이며 관찰기 적어봅니다. 오타 맞춤법 미리 죄송해요. 처음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이사 부부와 아들이 주축으로 회사를 운영했어요. 아들은 둘째였고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당시 이혼하고 쉬는 중이었죠. 그리고 이사 부부는 비록 이 할머니 할아버지 학식은 나저나 되게 성실한 건 맞고요. 한평생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사업도 어느정도 성공을 했고 재산도 적지 않게 모아서 비록 위치가 강복이긴 하지만 아파트가 3채나 있었고요. 사업장도 권리금 8억을 내고 인수해서 자기 아들을 대표로 앉혔죠. 참고로 아들은 대기업 중에 3군 계열사에 입사를 했다가 회사가 너무 괴롭히고 고생을 시켜가지고 이사님이 그냥 어이구 그냥 그만두고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다닌지 두 달 만에 안 나갔다고 들었어요. 퇴사해버린거죠. 두 달 만에. 여하튼 그때 그 회사 총 인원이 10명 정도 됐지만 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현장 업무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저는 이사님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아들이 이제 곧 결혼하는데 걔가 니 선임으로 들어올거다. 너무 이쁘고 싹싹하고 아버지도 지금 건실하고 즉 언니 오빠도 다 전문직이다. 여하튼 예비 며느리가 합류하면 본격적으로 일을 배울거고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즐길거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그러나 불과 두 달 정도가 더 흘렀을 때 예비 며느리 험담이 시작됐어요. 마음에 안든대요. 사치가 너무 심하고 자기들이 돈 있는 집이라서 애초부터 작정을 했다며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그래. 수천만원 들어가는 신혼여행을 퍽퍽하면서 혼수랑 예단은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거는 그래요. 제가 들어도 어머 너무 심한거야. 그래서 어머 미쳤네요. 이러면서 맞장구를 쳤죠. 이 얼마나 염치가 없는 인간이야. 대출 30%밖에 안 끼는 아파트에 월급 200도 못 벌던 여자가 갑자기 사모님이 된건데. 근데 뭐라고? 게다가 얼마 전에 자기 아들에게 차를 사라고 카드를 줬더니 이게 1억 남는 외제차야 좋은 거를 뽑아왔더라. 이러면서 자기 아들은 옷도 아무거나 입고 평소 검소한 아이인데 예비 며느리가 꼬셨다며 그렇게 화를 내더라구요. 아들에게 어 그런 사치스러운 외제차 사자고 홀려가지고 우리 아들은 순진하게 넘어가 버렸다. 이러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막 부들부들 하더라구요. 그렇게 결혼 석 달 전 예비 며느리가 회사에 합류를 합니다. 직책은 실장이었죠. 그 전부터 매일매일 예비 며느리 험담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다른 직원들 6, 7명은 모두 안죽해 보고 있었고 저 역시 단순 사무직에서 갑자기 대표의 아내가 됐으니까 당연히 재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거에요 사람이 그리고 이 회사의 젊은 사람은 대표 커플과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종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신혼여행 그리고 차를 산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을 듣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 이사님 부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천하의 몹슬리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평범한 진짜 별거 아닌 일인거야. 일단 그들 커플의 설명은 이랬어요. 남자가 대표가 집도 이미 있고 살림도 이미 꽤 있는 상태인데다가 게다가 이산의 부부가 예단을 자기 부모님이 예단을 해오지 말라고 한 상태래요. 참고로 이때 여자는 27살이고 모은 돈은 3500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2000은 당시 본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이고 현금 1500이 있는데 럭셔리 신혼여행을 가자며 둘이 합의를 받고 그렇게 보증금 2000은 사용처를 정해놓지 않고 계약 만류가 되면 그냥 들고 와서 살림 하나씩 채우기로 했다고 해요. 3500 중에 2000은 들고 오기로 하고 남는 1500을 신혼여행에 썼다 이거 같아요. 또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예단은 신부 아버지가 500을 보냈는데 이사님이 예비씨 어머니가 그대로 돌려주고 거기에 예물을 보탰다며 어머님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이야 난 정말 복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예비씨 부모님들 진짜 단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도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요상한 거야. 부모들 모시고 어디 좋은 데로 식사 한 번 안 갔으면서 지들끼리 몇 천만원짜리 여행을 가냐며 마치 성난 도베르만처럼 오지게 짖던 여자 이사님의 수매찬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행여나 저는 말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웠죠. 양쪽이 너무 다르잖아. 그렇게 밥을 먹고 대표 커플이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새로 뽑았다는 그 외자차를 태워줬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산거에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표가 하는 말이 어 나는 원래 작은 걸로 사려고 했는데 이거 X7 맞습니까? 검색해보니까 BMW 벤이 아니고 SUV인데 한 1억 5천원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타보더니 우리 꽁꽁이가 너무나 귀여운 표정으로 시트를 만지작거리면서 자기야 이 차가 내 차 같아. 너무 넓아. 이렇게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내가 플렉스를 했지. 이때 대표는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너무 귀엽고 이뻐서 진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고요. 자꾸 이 차가 내 차 같아 하는 그 표정을 따라하다가 자기 여친 머리를 쓰담쓰담 했어요. 그걸 보고 아니 잠깐 이건 또 뭐야. 아니 그래 전날 이사님 얘기랑 맥락은 같은데 뉘앙스가 뭔가 너무 크게 다른 거야. 혼란스러웠죠. 그래가지고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표한테 던지지 물어봤어요. 이거 예비씨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이렇게 비싼 차 사도 되는 거 확실해요? 차 뽑으신 날 그때 이사님 표정 너무 안 좋던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대표는 웃으면서 어? 어 괜찮아? 우리 누나는 TT 뽑아주셨어. 아니 누나는 샤넬을 몸에 바르고 다니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러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남자가 확신 있게 신차를 뽑은 거고 비싼 차. 부모님에게는 그날 별 생각 없이 여담으로. 어 우리 꽁꽁이가 이 차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엄마 그래서 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샀어.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라는 건가? 순간 티는 못 냈지만 그 며느리 될 여자분에게 너무 미안해지는 하루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욕 오지게 했거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사 부부는 뭐든 그래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머 이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됐다. 니는 얼른 가라. 이러셨는데 한 일주일 뒤에 대표가 완전 근엄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크게 실망한 얼굴로 니가 청소하고 가. 이랬거든요. 자기 아들한테 말을 한 거지. 아 왜 바보같이 그때는 아무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내가. 뒤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뻔히 보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에게도 예단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비록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니가 감동을 더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더 큰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 그들의 특유의 화법 같아요. 즉 예비 며느리는 시부모님이 예단을 전액 돌려주고 거기에 더해 예물을 해주신 것에 감화, 감동을 하여 낮은 자세에 딸내미 노릇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이다. 뭐 이건데. 정작 자기들 친딸은 소리 꽥꽥 지르고 자기 엄마 개무시하더라고. 여하튼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내 마음속에 있던 오해가 풀린 날 그날 이후부터는 저는 며느리들 분과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언니 언니 동생 동생 하면서요. 뭐 가정 불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티를 안 내서 그냥 눈치로만 어머 언니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짐작했죠. 그러다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어느 날 핵폭탄급 변수가 발생했어요. 뚜둥! 바로 대표의 누나가 회사에 합류를 한 겁니다. 집에 쉬고 있지. 나온 거야. 신우이죠. 사실 신우이는 원래도 그랬어요. 회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가지고 급여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죠. 명문대 MBA 직장인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사 과정을 만나 대기업 계열사 과정을 만나 두 달 만에 임신 까랑까랑하고 말똑 부르지게 하는 신우이는 처음 본 날부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출근해서 그냥 나오면 할 게 없어 나와가지고 실장 그러니까 예비올케죠. 실장이 하는 일을 막 뒤지고 지적질만 해내고 그랬어요. 소리 지르고. 하지만 저희 실장언니는 나긋나긋한 편이라 그런 신우이의 신경질적 지적을 웃음에 잘 받아내는 편이었고 뭐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지적할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적어도 일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나쁜 그런 기류는 크지 않았어요. 그냥 미운거지. 일로 터치는 못하더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이자 핵폭탄은 바로 대표입니다. 남편이죠. 맨날 이랬다 저랬다 줄 데 없는 성격 때문에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등신되는 순간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표와 실장에 그 두 사람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고객사들이 무시를 한다며 회사 내에서 이름과 님으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어요. 꽁꽁님 이렇게 마치 연세 있는 대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누나가 오랜만에 출근을 했는데 마침 그때 다른 고객사가 방문 중이라 며느리는 지시를 받은 대로 그 신호위를 이름 플러스님으로 불렀고 땡땡님 이렇게 불렀고 그 순간 신호위와 제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어머나 저는요. 사람 눈에서 살기가 나오는 거. 이게 뭔지 말로만 들었지 이 날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고객사가 떠나고 여자 이사님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누나에게 한바탕 뒷담화를 뜯고 데리고 나간 게 뻔했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자기 딸내미한테 한바탕 뒷담화를 뜯고 데리고 나간 게 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신호위가 표덕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저기 미쳤나? 어떠데고 감히 이름을 불러? 내가 지친 거야? 이러면서 제가 본원 앞에서 분노를 표했고 들어보니 그래요. 신호위가 이전 이 앞에 하던 사업장 대표였기 때문에 지금은 둘째 아들이 대표지만 그전에는 누나가 대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 회사 대표라는 마인드가 있었고 새 사업장을 인수한 그 8억이라는 대금을 만드는데 본인의 기여도가 상당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도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름과 님이라는 호칭을 만든 이유와 우리는 그냥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정책을 전달 못 받은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아니 저렇게 사람을 죽일 듯 분노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건 뭐 말할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좀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누나가 분노를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까 대표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따만 해도 그래 당연히 설명하고 누나 오해를 풀어주겠구나 싶었는데 그런 제 귀에 들린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 누나 말이 맞아 꽁꽁이 수영이가 잘못했네. 내가 나중에 한마디 할게. 근데 착한 애니까 누나가 좀 이쁘게 봐줘. 왓? 왓? 왓다파? 아니 이 인간이 지금 뭐라고 씨부리는 건가? 내 귀가 썩어가지고 순간 잘못 들었네? 진짜 저요. 이때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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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죠?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 2부에서 마무리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올리면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음